난이도 최상, 유마의 요새 여긴 안까지네 자동차가 어딨나 유마의 요새까지만 한번 공략을 해보죠 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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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따, 모네. 아따, 모네. 맞나? 아따, 모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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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왔다. 싸워라.. 아무리 너무 멀다. 자동운전 안 가라고 개모네 아이씨 괜히 자동운전 뭐하냐 자동운전 했다 그랬다 이래 애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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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운전 좀 잘해봐 아이씨 물약 좀 주사 좀 사가지고 할 것 같다 탄약 충전을 왜 해? 야 나 충전 안해줬어? 와 진짜 안나네 괜히 왔다 이거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갈 데가 없네 내려 내가 이 차 좀 쓰자 너 누구야? 친구가 생겼네? 이 새끼 친구가 생겼어? 어이 친구? 어이 새끼 자연스럽게 타네? 어? 자연스러웠어? 어이 몇 살이야? 아버지 뭐 하시노? 건담인데 아 헤어팬 구간 부드럽구요 아 헤어팬 구간 부드럽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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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그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인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떻게 보이나요? 어... 어... 자, 점프해야 돼? 아이씨, 안 되는데? 어떻게 가야 되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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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대시를 안 해 아이씨 멍청하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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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씨 아이씨 MB3.M3.M3.M3.M4.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갈 거거든요 추락하는 동안에 윙수트를 사용해서 어이없는 죽음을 피하래 어이없이 죽었어 이 새끼야 윙수트를 사용하다가 난이도 최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략을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자 변보장치를 세 개를 다 없애고 경부장치 하나 푸신 거는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자 여기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최상화 아 못 올라가네 아 오디로 올라가야 돼 저 뒤쪽으로 한 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저기로 올라갈 수 없나 삥 돌아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빙 돌면 올라갈 수 있을까? 못 올라가게 돼 있나? 올라갈 수 있다 어 못 올라가네 어 됐다 여기 하나 있고 하나가 이거 이거 내가 부셨죠? 그 다음에 얘 이거는 노출돼 있다 아 못 올라가네 아 못 올라가네 저쪽으로 삥 돌아서 가고 싶은데 이게 안되게 돼 있네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? 어 진짜 요새네 이거 어 이거 진짜 요새네요 정보장치를 삥 돌아서 저쪽을 한번 여기도 지뢰지역이네 지뢰지역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나? 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나? 아이씨 아이씨 여깄다 자 아 아 네. 자, 이제 보호장치가 이거 냈겠지? 이거 하나? 그다음에 어디 있냐? 안 보이지? 아, 이거? 이거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고생을 좀 합시다 다시 저쪽으로 삥 돌아갑니다 해서 퐁퐁이로 퐁퐁 터뜨리는 거죠 들어가서 깽판 치면은 개어려워, 이건 난이도 최상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요새를 혼자서 공략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... 이즈이 어.. 자, 자리를 잡습니다, 여기서 여기서 딱 잡고 어디냐 잘 보이는 나라 자리를 다 잡고 어디였지? 어디였지? 등겨봐 이거 하나 부셨고 안 보이지 왜? 왜 안 보일까요? 이건가? 이거지? 이거 이거네 자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